이제 가시고 전달해서 빨리 물어줘야 하면 최우선을 해주세요. 수선하고 전기도 좀 빨리 해주세요. 하여튼 저는 올라가서 여기 포항시에다가 지원 많이 하고 환전 이런 데다가 제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장을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도와주세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